여러분의 비참 사연들 지금 생생하게 제보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. 소개해 주십시오. 이게 지금 라이브로 다 온 거예요? 뭐 이렇게 많아? 4858님. 남친이 일이 바빠서 연락이 잘 안 돼서 홧김에 남친한테 헤어지자고 했는데 붙잡지도 않네요. 제가 헤어지자 해놓고 후회되는데 다시 연락하면 욕먹을까요? 날 붙잡을 줄 알고 한 번 던졌는데 연락 자체도 안 된다. 붙잡지도 않는다. 이럴 때 있죠? 여자분들이 이럴 때가 있습니다.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? 현실적으로? 현실적으로? 그럼 연락을 해야지 다시. 후회되면 잡아라? 내가 잡아라? 지금 남친이 덧났네. 남친 오히려 좋아. 기다리고 있었는데. 그러니까 덧났어 지금 보니까. 그러니까요. 무야호 또 보고 있고. 전문용어로 익절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. 음. 자 다음은요? 7632님. 대학원에서 온라인 특강이 있어서 화상회의 프로그램으로 듣고 있었는데 같이 듣는 친구에게 톡이 오더라고요. 캠 좀 끄래요. 화상회의 할 때 이거 조심해야 되죠.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같이 이제 켜고 하는데 마이크, 캠 뭐 이런 것들 켜져서 낭패보는 분들이 많습니다. 으이구이 화상아. 찐친인 거죠. 자 다음은요? 정용화님. 어우 실명으로 보내주셨네요. 제가 아는 동생 이야기인데요. 아 동생 이야기군요. 평소 마음에 두고 있던 여사친에게 고백하려고 잠깐 만나자. 할 이야기가 있어. 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그 여사친이 어떻게 알았는지 너 나한테 고백하지마. 불쾌해. 라고 답장을 했다네요. 그렇게 그 동생은 고백도 못해보고 비참하게 영고백 1차임 당했습니다. 그렇죠. 이거 베텐너들이 특히나 많이 겪는 영고백 1차임. 영고백 1가임. 이게 그 고백을 할 것 같은 조짐을 다들 또 풍깁니다. 고백하지마. 마치 사람 벽에다가 밀쳐놓고 이렇게 한 손으로 짚는 거랑 똑같은 그 광경이 보여요. 굉장히 어색하게 고백할 것 같은 그 느낌. 선수들은 다 느낍니다. 고백이란 거를 거의 우물쭈물하면서 안 해봤던 분들은 상대가 간파했다는 걸 모르는데 반데이크급 수비. 입구 컷. 조준하면 다 압니다. 아 제가 쏠려는 거 하는 거구나. 본능적이죠. 그렇죠. 사드 요격 성공이라고 하신 분이 동생 이야기구나. 되게 자세히 하시네. 아는 동생 이야기 뭐다? 본인 얘기다. 정용화님. 다음은요. 이상도님. 요즘 클럽 OOO이라는 오디오 기반 SNS가 유행 이래서 해보고 싶은데 아무도 저를 초대를 안 하네요. 누군가로부터 초대를 당해야 시작할 수 있는 SNS인데 아싸는 초대해줄 친구가 없네요. 너무 슬퍼요. 뭐 또 화제의 SNS가 하나 탄생한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뭐 인싸들의 어떤 토크방 이런 느낌으로 얼굴 아는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하면서 나누는 SNS. 가입되셨습니까? 저한테 자꾸 오더라고요. 뭔가 문자가 날라오더라고요. 하진 않아요 아직. 그래요. 딱 박문성 의원이랑 딱 어울리는데. 그래요? 참고로 이제 워낙 인싸형 SNS여가지고 저도 초대를 받아가지고 들어가 봤습니다. 역시 배텐 최고의 인싸 멤버 이종범 작가가 겁나게 어디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. 아니나 다를까 딱 봤더니 겁나게 이종범 작가가 역시 친미앱 좋아하시고 거기서도 역시 배텐러들의 그걸 느꼈습니다. 자 뚠뚠하이님 우린 비닐하우스라고 하신 분 있고 그래요?